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쓴소리 좀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매장을 갔더니 평소 아는 분이 너무 힘들다. 요즘 물건을 대줬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 외상대금을 못 받았다. 그런데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니까 몇 월 며칠까지 와서 참석을 해라. 그런데 그 채권자들이 카드사까지 해서 3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만 받아라 원금에. 그리고 그것도 60개월. 그것을 받고자 내가 문 닫고 그러면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되느냐. 이거를 여쭤보더라고요. 참 힘드십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보과같이 창출을 하는 게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요. 외상대금 매출을 했는데 대금을 못 받고 회수가 안 되고. 게다가 또 세금은 세금대로 안 내면 또 감치까지 시킨대요. 지금 이 정권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금 증세하자.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얼마나 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왜 자꾸 세금을 더 거대해야 되고. 뭐 이렇게 세금 안 내면 말이지. 세금 안 내면 감치까지 시켜가지고 세금을 증세해야 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국세청하는 공무원한테 그런 말을 했더니. 아마도 올해 세수가 좀 빵꾸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세수가 그동안에 막 이렇게 오버가 됐잖아요. 목표치보다 오버가 됐는데. 그거는 국세청은 얼마든지 그게 할 수 있어요. 세금을 미리 당겨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수가 오버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무리 당겼어도. 세수가 이제 목표치에 충족을 못할 것 같다. 못 거둘 것 같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다면 보고가 당연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고에 지금 돈이 비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고에 돈을 비게끔 생겼으니까 돈을 채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워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해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고 법인세가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가 다 지금 서로가 폭망한다 폭망한다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는데. 세금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저절로. 그러면 지어짜야 되잖아요. 지어짜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비과세 해주는 거 안 해줘버리면 되죠. 임대료 소득이 그거 아닙니까. 천만원 미만 그 임대료 소득자 비과세였는데. 그거 해제해가지고 450억 더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1세대 1주택 9억 이상 그 감면기준 그것도 낮춰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과세 철폐하고 감면 평소 감면해준 거 안 해줘버리고. 이런 식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율을 노골적으로는 진짜 나는 진짜 세금을 부과세도 10%인데 이거 15% 20%까지 올려버리고 소득세율도 덜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죠. 상속세도 더 올려버리고 증해서도 세율을 올려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홍콩같이 몇백만 명이 거리로 나올 것 같으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람이 야가지고 은밀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과표를 높여버리면 되잖아요. 과표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월급쟁이가 가부래가지고 기분 내고 살다가 적금도 있는 적금도 다 깨먹고 그러다가 이제 탕진해버린 거예요. 기분 내다가 그게 힘없는 사람은 대출이 더 안 돼가지고 힘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주워먹기 바쁘고 어적쩍한 사람은 이제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아들아 아들아 이제 전세로 바꿔라 집을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18년 동안 종업원 음식점 종업원 하던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살다 살다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현금 복지 참 중요하죠. 밑 빠진 덕에다 물벌다가 언제 그거 채우겠습니까.